아니면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을 해서 아 잠깐만 그냥 아까 그걸로 할까요? 아까 그걸로 하죠 안녕하십니까 하나이비노과 병원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강룡 국소 스테로이드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강룡 국소 스테로이드 제재는 전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비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서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등과 같은 다양한 코 증상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에 한 90%의 환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에 비해 코막힘 증상이 다른 제재에 비해서 좀 더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등의 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뿌리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 하루에 한 번, 한 꽃구멍에 두 번씩 분무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처음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경우에는 한번 분사를 해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에서 분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 가운데 쪽으로 뿌리게 되면 안쪽으로 국소부작용인 딱지나 출혈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뿌리지 마시고 살짝 바깥쪽으로 코 외측으로 팁을 튼 다음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너무 코가 많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국소용 혈관 수축제나 아니면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들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코가 좀 뚫린 상태에서 분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분사를 해서 약재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고개를 살짝 숙여주게 됩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팁을 콧구멍으로 넣게 되는데 방향은 가운데 방향으로 하면 딱지나 코피가 날 수 있으니까 살짝 틀어서 눈 쪽 방향으로 코 외측으로 뿌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강룡 국소 스테로이드 제재는 뿌리는 즉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사용을 하여야 최대 효과에 도달을 할 거고 최소한 5일 정도 이상은 사용을 하고 효과에 대한 판정이 필요합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스테로이드 제재에 대한 전신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소형 비강 스테로이드 제재는 전신 부작용이 매우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재를 쓰게 되면서 점막이 좀 손상을 받아서 딱지가 계속 생긴다던가 출혈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연고제를 사용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딱지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다른 제형으로 바꾸던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때 뿌린 즉시 재채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를 처방을 해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재진시 내원하셔서 사용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재채기가 초반에는 좀 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재채기 빈도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채기가 초반에 좀 나더라도 사용을 좀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 국소형 비강 스테로이드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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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